오늘 2부 진행 맡은 1부, 2부까지 진행하는 우리 길정화씨 그리고 저는 2부 진행 맡은 황기순 자 오늘 저 강경민씨의 무대입니다 분위기 있다 안녕하세요 노래 들으러 오세요 노래 들으러 오세요 너는 나는 잠이와 잠이 오는 나는 잠은 잠을 숨는 현지를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 잠에서 나는 사랑해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 모르고 나는 잠이 와 잠은 나는 잠을 자 잠에서 너의 변질을 써 잠에서 나는 사랑해 창밖에 잠수표가 보인다, 보여? 창밖에 사랑이 보인다, 보여? 나는 잠이 와 이상하다, 그렇지? 잠은 나는 잠을 자 이상하다, 그렇지? 잠에서 너의 변질을 써 참 이상하다, 그렇지? 잠에서 나는 사랑해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 참 이상하다, 그렇지? 창밖에 잠수표가 창밖에 잠수표가 잠수표가 창いる 창 göt geri 이상하다 그치 잠에서 너의 편지를 잠에서 난 사랑해 잠은 이상하다 그치 어느 나무의 길에도 네덜데서 치고 싶어 어느 나무의 길에도 네덜데서 치고 싶어 어느 나무의 길에도 네덜데서 치고 싶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니까 졸리십시오 아까 나와서 춤추셨던 분들 다 나오세요 신나는 노래 우리 중년들이 즐길 수 있는 중년 트로트로 요즘 한창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중년 트로트 이어지겠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분 나오세요 몸 좀 푸세요 나오세요 Его Frauen The Ladies The 슬픈 슬픈 비는 오는 곳 어디로 가고 있는 코트포인 은익이 꽉 잡고 있는 그날은 나만 살아있어 외쳐보지만 기초 세상의 나머지에 도대체 파이크샷처럼 운명이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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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